음악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요일날 두번째 녹화를 합니다 지금이 오후 4시 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벌써 오후 4시 2분입니다 이번엔 말이죠 젊음의 비결 젊음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국민 비서라는 곳에서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국민 비서라는 곳에서 문자 메시지가 와서 국민 비서라는 곳을 링크를 해봤더니 또 문자가 왔네요 그래서 국민 비서라는 곳을 링크를 해봤더니 질병관리청이라는 곳으로 접속이 되더라고요 질병관리청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당신 말이야 이 세번째 코로나 접종을 해라 내가 현재까지는 두번째 두 번 접종까지 끝냈거든요 그런데 세번째 접종을 또 하라는 겁니다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세번째 접종을 이달 27일날 그러니까 월요일날이죠 이달 27일날 세번째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직장은 결근을 한 것이죠 왜 결근까지 해가면서 아니 토요일날 가서 맞으면 될 텐데 왜 토요일날을 피하고 평일날 맞으려고 하느냐 토요일날 이런 때는 사람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몰리는 평일에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는 그런 평일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월요일날로 예약을 한 것이죠 1, 2차는 내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이 3차 접종은 모더나를 맞기로 그렇게 예약이 돼 있어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가 그 여러분들 내 나이는 언젠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그 공적인 자리에서는 내 나이를 얘기를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절대 내 나이를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남자들은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말이죠 여자들은 내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결혼을 안 한 사람이라서 그 여자하고는 내가 살아보지도 않고 여자하고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 여자들의 세계는 내가 모르겠지만 남자들 세계는 그렇습니다 남자들 세계에서는 이 위아래를 무척 따집니다 나이, 나이 이런 걸 무척 따져요 그래서 이 나이를 굉장히 문제시 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안 들어 보이는데 실제 내 나이를 얘기를 했다가는 얻어맞기 좋다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 보니까 나이도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나이가 어린 놈이 나하고만 먹으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거죠 그리고 난 불필요한 그런 언쟁이나 불필요한 싸움을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를 절대 얘기를 안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를 40도 안 되는 걸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깔끔하고 호리호리하고 핸섬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젊음을 유지하려면 어떤 비결이 있는가 이거를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녹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목조목 내가 얘기를 하겠어요 첫째 생활고를 겪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활고를 겪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 이승열이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 아니겠어요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 아실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왜 혼자 살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혼자 사는 겁니다 예전에 누가 어떤 사람이 그래 돈이 많은 사람도 혼자 살 수 있다 이런 투루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 말 끝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보세요 재벌이 재벌이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 좀 해 주시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재벌이 독신으로 사는 거 봤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삼성이 이재용이가 독신으로 산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는 독신으로 살지만 오리지널 독신이 아니잖아요 결혼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이 재벌이 나처럼 오리지널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보는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를 보면 열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승열이가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사다 아 그 사람은 돈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대뜸 열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를 보면 대뜸 열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이승열이가 생활고를 겪지 않고 산다 믿을 수 없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 생활고를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생활고를 겪지 않고 살 수가 있느냐 독신이거든 독신이고 내가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가서 적은 돈이라도 고정적 받을 수 있는 일터가 있고 그리고 독신을 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생활고를 겪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이 생활고를 겪는 데 굉장히 늙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살림을 하면서 돈에 쪼들려 본 사람은 내 말을 굉장히 동의를 할 것입니다 공감을 할 거예요 사람이 이 돈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첫째 돈에 대한 고통 때문에 늙어지는 겁니다 돈에 대한 고통을 겪지 말아야 돼요 이 피를 말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돈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돈은 없는데 지금 당장 돈 쓸 일이 생긴다 피를 말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고통 중에 제일 심한 고통이 돈에 대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고통을 겪지 말아야 늙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얘기한 게 생활고를 겪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지만 생활고를 겪지 않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정적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내가 혼자 사는 독신이다 그래서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생활고를 겪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젊음의 첫째 비결은 생활고를 겪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친구를 사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이 그거예요 친구를 사귀지 말라 요즘에 어느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터놓고 얘기할 친구가 있어야 늙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언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슴이 답답할 때 가슴을 툭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와 동료가 있어야 늙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하는 책들이 많아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그와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지 말라 내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좀 얘기가 길어지겠는데 좀 해두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쟁사회입니다 이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초등학교에서부터 협동과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경쟁을 가르칩니다 우선 시험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잖아요 속차를 매깁니다 학년에서도 1등 2등 3등 이것을 서열을 매깁니다 그러면 경쟁이라는 게 그 학교뿐만인가요 사회에 나와서도 경쟁을 또 치릅니다 취직시험 치는 경쟁 어디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해서 성공해야 되는 경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굉장한 가난한 나라였었는데 오늘날 이렇게 발달을 하고 잘 살게 된 대한민국이 된 게 뭐냐면 경쟁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경쟁의 순기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은 경쟁 때문에 잘 살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경쟁이 역기능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 학교에서도 경쟁을 하고 사회에서도 경쟁을 하고 이렇게 심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옆에 사람이 오잖아요 옆에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나의 동반자 나의 협력자 이렇게 생각을 해두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협력자나 동반자 사이좋게 지내야 할 친구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경쟁자 물리쳐야 할 경쟁자 이겨야 할 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이 심한 한국 사회에서는 진정한 친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협력자나 협동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물리쳐야 할 경쟁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는 진정한 친구가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친구라고 해봐야 직장 생활하다가 어차피 알게 된 사람 부득불하게 알게 된 처지에 불과하다고 하죠 그것이 친구라는 이름으로 된 겁니다 진정한 친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밥을 벌어먹기 위해서 어쩌다가 돈벌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사람 그것이 친구라는 이름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키도 얘기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치열한 경쟁사에서는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 어려우니까 친구를 사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돈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군 생활에서 군인들이 요즘에는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로 내무반에서 선인병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자살하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이런 좋은 직장에 갔다가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바르고 퇴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인간관계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상관이 나한테 자꾸 괴롭힘을 줘서 상관이 나한테 자꾸 이렇게 과도한 업무를 맡겨서 등등의 이유로 그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얼마 다니지 못하고 퇴사하는 겁니다 대부분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야말로 진짜 어려운 거라는 걸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인간관계가 말이죠 우리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느냐면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갖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갖지 말아야 스트레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친구를 사귀지 않아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이 친구가 많다고 뽐내는 사람 내가 이렇게 친구가 많고 발이 넓고 해 뭐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신적 스트레스 왜냐하면 진정한 친구는 없다 그랬잖아요 친구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같이 술자리 무슨 오락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 스트레스만 생기는 겁니다 그 친구라는 사람이 명색이 친구라는 사람이 뭐랍니까 자꾸 은연 중에 자꾸 괴롭히는 말을 하거든요 술자석에도 술 먹다가도 피부를 찌르는 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승렬이가 가난하게 사는데 넌 왜 돈을 못 버냐 이 등신아 이러면 그게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슴에 비수가 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갖지 말라 이겁니다 대부분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오느냐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갖지 말고 친구를 사귀지 말라 이것이 또 젊음의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혼자 사는 즐거움을 느껴라 겁니다 뭐 나 같은 경우에는 60이 넘도록 독신을 사니까 고독사할 경우 고독사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러면 나만 고독사를 합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다 고독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아무리 많고 자식이 아무리 많다 해도 대신 죽어주면 줍니까? 대신 죽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죽음의 길이라는 건 언제나 혼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죽어줄 수 있나요? 아니 내가 아들이 아들이 셋이다 그러면 아들이 내 대신 죽어줄 수 있나요? 내가 마누라가 둘이다 첩까지 있다 그러면 첩이 내 대신 죽어줍니까? 가족이 있던 가족이 없던 간에 사람은 누구나가 다 고독사하는 겁니다 누구나가 죽음의 길은 혼자 떠나는 거예요 대신 죽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혼자 생활하는 즐거움을 느껴라 그래야만 늙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와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모든 스트레스가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고른 영령 섭취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언젠가 언론에서 봤더니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한국의 노인네들 한국의 노인네들은 빈곤한 노인네들이 많잖아요 이 가난한 노인네들이 주로 뭘 먹냐면 밥에다가 김치만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맨날 밥에다가 김치만 먹으니까 뭡니까? 영양 부족이 온다는 것이죠 밥이 뭡니까?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리고 김치가 뭡니까? 이 밥과 김치만 먹으면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냐면 단백질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난한 노인들은 밥과 김치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어질수록 근육 손실이 온다는 겁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과 뼈에 손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감에 따라서 근육과 뼈에 손실이 오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늙은이는 젊은 사람보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백질이 뭡니까? 고기, 육류, 우유, 콩 이런 거에 단백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밥에다가 김치만 먹어서는 안 되고 콩, 고기, 육류, 계란, 우유 이런 걸 먹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늘 나이가 많아질수록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 노인들 보면 밥에다가 김치만 먹으면서 인삼이 좋다고 해서 어디서 홍삼이 또 좋다네 그래가지고 홍삼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밥에다 김치만 먹으면서 홍삼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물론 삶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몸에 인삼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영양 섭취를 고루하면서 인삼을 먹어야지 맨날 밥에다 김치만 먹으면서 인삼을 먹어봐야 말짱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른 영양 섭취를 해라 이런 얘기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단백질을 섭취해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단백질을 하고 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비타민 D를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를 섭취하려면 비타민 D가 있는 음식이 뭐냐면 계란 우유 이런 거거든요 계란 우유가 있지만 계란 우유에도 비타민 D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계란 우유를 먹는다고 해도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면 자동적으로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 조물주가 햇빛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비타민 D가 만들어지게 인간을 만들었을까 비타민 D야말로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햇빛만 쬐면 비타민이 만들어지도록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요즘에 햇빛을 많이 쬐지라는 그런 생활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햇빛을 설마 쬐다고 해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햇빛을 쬐어도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은 햇빛을 쬐어도 그렇게 비타민 D가 많이 생성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은 야외에 나갈 때 자유선 차단 크림을 하고 나가잖아요 자유선 차단제를 얼굴에 바르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고 비타민 D를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햇빛만 쬐어도 비타민이 체내에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야말로 인간에게 절대적인 필요한 영양소죠 그래서 햇빛을 그렇게 쬐 수도 없고 쬐다 해도 나이가 많아지면 햇빛을 비타민 D를 생성하는 그런 생리작용이 떨어지고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지게 되면 단백질과 비타민 D를 섭취해라 그런데 그 비타민 D는 비타민 D를 포함한 음식이 별로 없으니까 약국에 가서 영양제를 사서 비타민 D를 먹는 수밖에 없다 나는 비타민 D를 먹어요 내가 지금 비타민 D를 매일 섭취하는 건 아닙니다 비타민 D는 수용성 비타민이 아니고 지용성이거든요 수용성이라는 것은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는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수용성이고 지용성이라는 것은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축적이 되는 겁니다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과도하게 축적이 되면 또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는 매일 먹지는 않고 약간씩 하루 이틀 건너뛰어서 또 먹고 이렇게 아주 그러면서 내가 고용량 비타민 D를 섭취합니다 그래서 내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배가 나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가 나오지 말아야 된다 이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배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배가 많이 나오게 되면 건강에도 안 좋아요 이 복부 비만 요즘에 그 얘기한 복부 비만 있잖아요 이렇게 배를 쑥 내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배가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게 되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입니다 배가 이렇게 쑥 나오게 되면 사람이 아저씨 타입이 되는 거죠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안 들어 보이고 젊어 보이는 게 뭐냐면 얼굴도 젊어 보이겠지만 배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배가 나오지 말아야 젊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젊음의 비결은 배가 나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젊음의 비결은 뭐냐면 면도를 자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면도를 자주 해가지고 얼굴을 깔끔하게 다듬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이 수염을 길게 기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입니다 절대 수염을 기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젊음을 유지하려면 면도를 자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얘기와 중복이 되는데 인삼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삼이 물론 우리 몸에 좋긴 한데 그러나 인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우선 고른 영양을 섭취해가면서 그 다음에 인삼을 먹어야지 고른 영양 섭취를 못하면서 인삼 아무리 먹어봐야 소용이 없는 짓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하여튼 여러 가지 내가 젊음의 비결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안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라고 꼽는다면 하나 두 개를 꼽는다면 첫째 사람은 생활고를 겪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생활고를 겪지 말아야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갖지 말라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렇게 젊음을 젊게 보이는 비결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